전북에는 현재 많은 장마비가 내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주 기상지청에 따르면 장마전선이 전북에 위치하면서 무주와 진안에는 호우경보, 나머지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돼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전주 143.4mm, 익산 132.9호, 무주 129.5mm 등이며 내일까지 많은 곳은 1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그동안 많은 비로 집안이 매우 약해져 적은 비로도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위험시설에 대한 접근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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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